너 보러 온 거 아니다. 그냥 지나가. 너 보러 온 거 아니라면서요. 보고 싶어서 왔다 그러면 니가 싫어할 거잖아. 얘들아, 너네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니? 회사 다니시는데요? 혹시 부모님한테 찾아가자. 네? 너 혼자 갈 수 없으면 내가 같이 가줄게. 근데 엄마, 엄마가 아빠 이혼했어? 야, 이딴 꽃나물 행위 가져온다고 내가 허락할 것 같아? 아빠 진짜 너무해! 아니, 이 여자가 왜 우리 이 사방이랑 같이... 지금 잠깐 나 좀 만날 수 있어요?